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참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집권 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따금 늘어놓는 그 희한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상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젊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년의 날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9월 19일에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무려 설그런 7번이나 공정을 언급했습니다. 10번이 아니고 20번이 아니고 30번이 아니고 37번이나 공정 공정 또 공정을 외쳤습니다. 본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정이란 단어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뛰어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도덕과 상식을 포괄하는 아주 폭넓은 사회규범에 속합니다.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의 최소한의 수준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은 보편적인 기준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공정이 다르고 그들에 대한 공정이 또 다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공정이란 기준이나 잣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 사람들에게는 공정은 이혈령 비혈령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리면 기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대한 공정이 다르고 상대편에 대한 공정이 또 다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편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는 공정을 주로 사용하지만 자기 편과 자기 사람이 저지른 불공정을 감수할 때는 여전히 공정보다는 불공정이란 그런 용어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정을 주장합니다. 지금 공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단연코 가장 큰 사건은 추미애 장관 아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후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이 공정이란 단어를 이번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37번이나 공정을 외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요? 일부러 국민들의 열을 받으라고 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정을 외치고 싶다면 지금 크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거나 혹은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 같은 말을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대통령의 입에서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40번이고 공정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 대통령과 그들 사람들의 두뇌구조는 보통 사람들의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보통의 상식이나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하들 가운데 그것도 법의 집행과 관련한 측근이 불공정 시비에 깊게 연루가 됐고 연일이 신문을 도배할 정도가 되면 양심이 찔렸으라도 37번이나 공정 운운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석상에 틀어 나올 수 없고 특히 청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많은 일간지들이 사슬해서 대통령이 청년의 날에 37번이나 입에 오르내린 그런 공정을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대책이 없고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경쟁적으로 신문들이 대통령의 청년의 날 기념식사를 다루겠습니까? 아마도 청와대 사람들은 우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9월 21일 날 조선일보 사슬에는 불공정 총책임자 문재인이 37번 공정을 외쳤다 또 유체 이탈쇼다 다수 개강된 제목의 그런 사슬이 게재됐습니다. 그 사슬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조국 추미애 사태가 생생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는 고등학교 학생 때 박사과정 학생도 버거운 영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 증명서를 얻어내 대학 입시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 부모를 둔 특혜를 누린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군의관이 군병원에 충분히 진로 가능하다고 진단한 질환을 핑계로 19일 병가를 연장해서 4일 휴가를 더 다녀왔습니다. 일반 사병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부대에 복귀하지도 않고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조선일보 사슬에 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의의 수호를 위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직인 장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상식과 양식의 기준을 벗어난 대통령의 발언을 한두 번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내 생각을 여과 없이 쏟아낸 점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함께하기 힘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권자에 머무는 2년 남짓한 기간 또는 또 얼마나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여기서 무리수는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는 하는 바와 크게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소통 불통의 수준은 넘어섰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와 가치관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숨쉬고 있지만 생각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뭔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장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을 하시게 되면 온라인 광장인 더강화문, 더강화문 광장을 방문해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은 시민들이 조직화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발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더강화문, 더강화문 광장, 온라인 광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